안녕하세요 여러분 설날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는데요 오늘은 아육대 라는 키워드 하나 가지고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해요 왜 아육대는 롤이나 배그, 옥시 이런 걸로 안 할까요? 이런 걸로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고 왜 그런 연휴가 있는지 그리고 아육대의 현재는 어디 와 있는지 또 명절되니까 아육대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썰을 아육대를 중심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우연히 기사를 통해 알게 됐는데 아육대가 취소됐어요 이번 설날 처음이라고 하네요 예전에 MBC 파업했을 때 한 번 쉰 거 빼고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번 설날을 쉬어간다라고 MBC에서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대요 저도 이거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사실 이건 MBC가 제작하는 프로기 때문에 MBC에서 단독이라 말하면 좀 웃기죠 다른 사람들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MBC 이 대표 명절 프로그램이 아 코로나로 쉰다라는 것 자체는 저한테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아 이제는 뭐 더 이상 아육대는 할 수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약간 과거 영상을 모아가지고 레전드 모음 특집 이래가지고 예전에 있던 명경기 뭐 이런 거 하고 레전드 선수들 뽑고 이런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다 이렇게 보고 나서 아 벌써 이게 이렇게 됐구나 벌써 추억을 팔 정도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육대라는 거를 한번 좀 이제 위키를 찾아봤는데 이 아육대 자체는 사실 2010년도에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저도 이때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TV 앞에 앉아가지고 설날에 할 게 없잖아요 설날 추석 때 막 연휴 긴데 뭐 일단 막 가족끼리 모여서 좀 뭐 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TV 앞에 앉아가지고 보는 게 이제 이런 아이돌 육상선수권대회였는데 그래서 원래 이름 아육대는 아이돌 육상선수권대회인데 나중에 이제 뭐 종목들이 엄청 추가된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특히 이제 단거리 달리기 개주 뭐 이런 거는 이제 가장 재밌으니까 아무래도 그거 좀 보고 그리고 풋살도 엄청 재밌게 보고 막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와 벌써 11년 그러니까 2010년도 시작했으니까 11년 12년 차더라고요 이게 설날하고 추석 때 이렇게 MBC의 이제 든든한 추석 연휴 그냥 인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름도 2019년 추석부터는 육상 빼고 아이돌 스타 선수권대회라고 불렀더라고요 아이돌 스타 선수권대회 근데 우리는 모두 아육대라고 부르죠 그냥 그게 더 입에 착 감기거든요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세게 오면서 e스포츠를 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했었어요 근데 종목이 정말 신기하게 펍지 모바일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였어요 요 두 개 종목만 한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다들 핸드폰만 쳐다보고 계신데 여기도 로고도 이렇게 총 있고 여기 이렇게 핸들 있고 이렇게 로고까지 멋있게 만들어서 했었더라고요 보면서 아 왜 그 많은 인기 종목들 빼고 왜 이 두 개로 했을까 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얘기를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육대회가 취소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당연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가 불가능해졌고 그리고 2019년이 10주년이었는데 참가 인원을 보니까 와 231명이래 아이돌이 231명이면 진짜 대박 아닙니까 거기다가 여기 우리 팬분들 아우 막 팬분들이 막 도시락 싸우고 선물 주고 뭐 장난도 아니었죠 뭐 막 사진 찍고 막 대부 카메라로 알죠 막 찍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게 부상 위험이 항상 있고 그래서 이제 팬들이 불만이 엄청 심했던 거예요 야 왜는 쟤는 왜 통편집하냐 뭐 갑질 논란 있고 막 루머들도 엄청 많았어요 뭐 인성 논란 뭐 태도 논란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누구랑 누구랑 사귀네 누구랑 누구랑 뭐 안 친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률도 보시면 2010년도에 이제 15%면 이제 진짜 대박인 거거든요 와 이 15%면 이거 광고비는 엄청 비쌉니다 이거 앞뒤로 붙는 게 그리고 이제 2011년 설에는 이제 인기가 더 좋았죠 아마 이때쯤이 막 저도 엄청 봤던 데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축구로 따지면 막 윤두준 이기광 막 이런 친구들 막 엄청 잘하고 조고한 이런 사람들 막 달리기 할 때 막 그렇죠 우산 볼튼처럼 뛰고 막 그리고 여자 아이돌 중에는 시스타의 보라 이런 사람들이 막 체육돌 이래가지고 엄청 유명할 때잖아요 저도 되게 많이 보고 재밌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제 시청률이 쭉 떨어지는 거죠 한때 이렇게 이제 반등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2020년 설 쯤에는 거의 뭐 이제 조금씩 이제 애국가 시청률로 떨어지고 있는 그 기미가 좀 보이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아 왜 아육대 e스포츠로 하면 안 되나? 시청률 떨어지고 요즘 친구들이 이제 또 게임 좋아하고 근데 그게 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 아이돌 선수들도 게임을 많이들 좋아해요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정말 그 연예인 친구들 중에 게임하는 친구 정말 많아요 아이돌 특히 어린 아이돌분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떨어진 시청률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일단 인기 게임이어야죠 그죠? 우리 이제 우리 3대장이 이렇게 만약에 이 세 종목으로 만약에 아육대를 한다고 쳐봐요 아 2대죠 아 아 e스포츠 선수권 내니까 아 2대 뭐 아 2대를 이제 한다고 치면은 와 이거 이거 꽤 재미있을 것 같은데 뭐 아이돌도 좋아하고 팬들도 좋아하고 일단 이 게임 인기가 이제 글로벌하게 인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돌들이 해외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요 특히 동남아 쪽의 분들이 팬덤이 장난 아닌데 그 사람들 다 이 게임 하거든요 이 세 종목은 그러면 요즘처럼 어려워가지고 연예계 행사도 없어가지고 막 많은 분들이 저기 손가락 빨고 그런 것 같던데 아 이 아이디에 진짜 대박 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다 이거죠 그쵸 2020년 추석 때 아육대는 e스포츠로 했어요 그런데 왜 인기 e스포츠 종목이 아니라 이거였냐 예 참 황당하죠 예 재미있는 비앤 썰이 있는데 저도 그때 이제 블리자드 있을텐데 이때 당시에는 블리자드 있었는데 사실 요거를 제작하는 그 약간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혹시 오버워치 오버워치로 해볼 생각 없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예 뭐 좋은 프로그램이고 인기 좋고 하면 좋죠 그런데 저희한테 라이센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종목을 이제 종목에 대한 라이센스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게임 사보고 블리자드 있었으니까 저보고 돈을 내 제작비를 후원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넣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속으로 아 이분들은 역시 그 옛날 방식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면 제작비를 내라 그러면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인기 종목 게임사들은 절대 제작비 후원을 안 합니다 그렇죠 뭐 LOL이나 뭐 저기 블리자드에서 갑자기 아우 제발 연예인들 한다는데 저희 게임으로 플레이 좀 해주세요 라고 하겠어요? 안 하죠 허락해주냐 안해주자의 차이인데 돈을 내라 안 내라 차이로 간다는 건 거기 뭐 생각도 못 할 일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허락을 받는 걸 이해하셨다고 생각해도 허락도 잘 안 해줍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e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스폰서십도 붙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 e스포츠 프로그램이 대박나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롤파크도 만들고 뭐 LCK도 진행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뭐 MBC가 LOL로 경기를 한다면서 거기에 자기네들 광고 다 붙이고 그리고 연예인들 막 써가지고 인기 끌고 하면은 이제 그거 한다고 갑자기 게임 유저 수가 늘진 않거든요 게임 유저 수는 이제 계속해서 플레이만 하는 거지 그거 한다고 갑자기 게임 유저 수가 늘고 또 그걸로 돈도 벌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TV 플랫폼은 TV 플랫폼에서 벌어드릴 수익을 생각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자기 게임에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막 재밌게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뭐 무한도전 같은 거 만들게 허락해 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사 IP를 가진 게임사의 파워가 너무 세니까 남들이 좋은 일은 절대 시켜주지 않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게임 마케팅이 필요한 게임들 있죠 이때 이게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총알이 장전이 많이 되어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게임을 홍보할 목적이지 e스포츠를 활성화할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태울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돈을 제작비에 돈을 쓰고 그래서 이 종목이 채택되었다라는 게 이제 저의 판단이죠 판단인데 그 결과가 뭐겠어요 노잼이죠 노잼 노잼 노잼일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있어요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인기 게임으로 연예인 대회를 안 한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이 아육대 e스포츠 경기 말고도 예전에 오즈엔에서도 게임 돌림픽이라고 한번 했었어요 LOL로 했었어요 오즈엔이 했었죠 오즈엔이 하면 뭐 오즈엔 스테디움에서 연예인분들에서 무슨 유명한 분들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다 아이돌 이름을 모르긴 하는데 무슨 뭐 틴탑이니 무슨 뭐 그거 있잖아요 뭐 나머지 제가 이 아저씨로서 이름 다 모르는 그룹들 뭐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오즈엔 같은 게임 전문 방송상 하는 거랑 MBC 같이 예능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랑 좀 달라요 느낌도 다르고 제작의 능력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못한다기보다는 이 e스포츠 특화된 사람들이 그 특징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이 게임 돌림픽은 인기도 꽤 좋았어요 재밌었고 LOL로 했기 때문에 이때 LOL로 오케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라이엇하고 관계가 오즈엔 훨씬 더 가까우니까 당연히 승인받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서로 조율할 것도 많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한 게 제작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e스포츠라는 거는 라이브여야 돼요 라이브 이 라이브의 맛을 없앨 수가 없거든요 이걸 나중에 후반 작업에서 편집으로 내보내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게임 하이라이트는 나중에 VOD로 생산할 수 있지만 이 맛은 라이브거든요 거기서 막 선수들 막 옵저버로 보여주고 옵저비도 얼마나 잘해요 오버워치 생각해 보세요 자 에이펙스 옵저버는 세계 최고에요 세계 최고 근데 막 연예인 한 명이 막 그냥 막 겐지로 막 4킬하고 5킬하고 막 이러면 뭐 이제 그걸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오즈엔이었거든요 그리고 해설진도 이게 엄청 비교가 돼요 보세요 오즈엔은 딱 연예인 롤대회 하니까 연예인 롤대회 하니까 해설진 단군 클템 말 되죠 당연히 말 되죠 이게 재미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이돌 저기 e스포츠 선수권대회 할 때 이게 이제 배그 모바일인데 배그 모바일 할 때 해설진이 이제 홍진영 님 가운데 있고 신동 님 그리고 우리 레전드 전영준 캐스터 제가 이걸 그래서 이제 좀 유튜브로 돌려봤어요 봤더니 우리 전영준 캐스터 그냥 샤우팅만 하시더라고요 샤우팅만 하시고 이 두 분들도 뭐 당연히 샤우팅만 하겠죠 근데 배그 모바일은 옵저빙 자체가 지금 그냥 PC 버전 배그보다는 한참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누가 이렇게 뭐 키를 당하면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도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그렇지만 옵저빙 자체가 지원이 그만큼 안 되는데 어떻게 좋은 경기와 좋은 중계가 나오겠습니까 그쵸? 뭐 라이센스 획득 능력을 말씀드 듯이 오즈웬이 라이옷한테 딸 수 있는 능력과 MBC가 라이옷한테 딸 수 있는 능력이 차이가 많습니다 오즈웬이 당연히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죠 너무나 오랫동안 LCK도 진행도 했었고 많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MBC분들은 사실 밑에 대행 제작사도 따로 쓰고 그 뭐 마케팅 회사 같은 회사 대행사가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연락을 해요 그러다 보면 MBC PD들은 사실 누구한테 뭐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라이센스 달라고 말하는 것도 상상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단 라이센스 획득 능력 자체가 다른 거죠 그 제작비 효율성인데 오즈웬 같은 데에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오즈웬 폐국당으로 너무 가슴 아픕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제 오즈웬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있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오기만 하고 제작진도 이미 다 갖춰져 있고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경기를 만들 수 있는 거랑 그리고 또 당연히 뭐 유튜브 트위치 다 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이렇게 막 사람들 몽땅 다 모아가지고 이거 세팅하고 그거를 라이브로 해가지고 녹화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후반 작업해서 내보낼 때 이 제작비 어디가 더 클까요 이거 말도 안 되게 큰 거죠 이 방식이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또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 아육대 방송의 메커니즘이라는 걸 좀 이해해보면 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왠지 아세요? 이 아육대가 그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섭외 파워에요 섭외 파워 알고 보니 저도 이제 나무위키 보고 알았는데 제작진이 음악 중심 제작진이에요 음악 중심 제작진은 아이돌한테 정말 그냥 신 같은 존재입니다 음중 피디는 갓 그죠? 신인 아이돌도 특히 그렇죠 특히 그러니까 이 신인 아이들은 한 번이라도 더 나오기 위해서 여기에 당연히 참여할 것이고 여기에서는 뭐 기획사들도 뭐 여러 가지 뭐 조율을 하겠죠 뭐 A급 B급 C급 뭐 해가지고 뭐 뭐 A급 나와줘라 그러면 B, C급은 자동이다 뭐 뭐 이런 얘기 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의 인기 아이돌들이 막 참여도 해주고 막 하드캐리 하고 이러면 신인 중에서도 운동을 잘하고 뭐 때로는 거기서 막 돋보인 행동들을 한 사람들이 이제 한 번이라도 노출이 되면서 인기를 얻게 되는 이 흥행 공식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률 때문에 광고주의 인기 아이템이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포츠는 주인이 없어요 스포츠 뭐 양궁이든 육상이든 뭐 하든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E스포츠는 게임사 허락 안 하면 못해 절대 못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확실히 이 전체적인 규모가 너무 크고 무거웠던 거죠 한 번 하려면 모든 게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움직여야 되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게 스포츠로도 E스포츠로도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참 둘 다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군집 행사가 어려운 거는 당분간 정말 많이 이어질 것 같고 또 아이돌 세대 교체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아저씨가 돼가지고 이제 못 따라잡는 것도 있지만 인기 있는 아이돌들이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프로듀스 101 같은 것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지치기도 하고 또 무슨 뭐 K-POP스타 SBS의 K-POP스타도 시즌 6까지인가 하고 사람들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지쳐서 또 새로운 또 오디션 프로그램이야 또 새로운 아이돌이야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해서 아 이제 좀 아이돌은 이제 너무 많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이게 항상 주기 같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아이돌하고 팬의 소통 플랫폼이 더 이상 TV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죠 만약에 여기서 안 한다? 그렇다고 내가 뭐 아이돌 볼 기회가 없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저기 유튜브 트위치 뭐 다 했어요 요즘에는 저기 NC소프트에서 유니버스라고 아예 K-POP 플랫폼 만들어버렸어요 여기 소속돼 있는 가수들 보니까 뭐 엄청 많더라고요 그 NC소프트 같이 게임사가 그냥 플랫폼으로 만들어버리고 K-POP 아이돌들 다 데리고 오면은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의 창구가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뭐 아육대 제작진분들에게 감히 제안을 한다면 TV용으로 만들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유튜브나 유튜브 프로그램 뭐 예를 들면 뭐 달라 스튜디오나 뭐 또 뭔가요? 왓썸맨, 워크맨 이런 거 룰루랄라 이런 것도 보면은 이미 너무 많이 이제 그쪽으로 디지털 플랫폼으로 넘어와서 많은 PD분들이 역량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을 바꿔서 유튜브나 트위치로 이거는 라이브로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연예인분들이 라이브로 방송하는 거에 굉장히 이제 두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들 뭐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한다든지 뭐 하여튼 별의별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라이브에 대한 무서움이 있으신데 사실 e스포츠 대회는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정말 선수처럼 그냥 진짜 대회만 하면 되거든요 OGN 스튜디오에서 말실수 한다고 뭐 잘못될 가능성 별로 없거든요 유튜브나 트위치 라이브로 뚫고 구경문으로 중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동남아에 있는 분들 다 보면요 진짜 시청률 장난 아닐 겁니다 일례로 저희 젠제에서 작년에 엑소에 백현님하고 한번 라이브로 배그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백현TV 유튜브 채널을 했는데 와 라이브가 동접이 50만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50만은 비우고 50만 비우고 그리고 라이브 동접이 5만인가 그랬어요 5만 와 대박인거에요 이거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였는데 만약에 이게 결승전이 엑소 VS NCT다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해 봐요 그러면 시청률 100만 나오는 거 아니야 100만 아무도 모르는 이유거든요 이거는 진짜 흥행 아이템 맞아요 이거는 트위치 라이브로 만약에 국문 영문 중계 동시에 한다 아 이러면은 LCK 뭐 외국 해설진이 영문 중계 딱 때린다 아 제가 볼 땐 이거는 진짜 성공 가능성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게임 라이센스 획득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부분은 이해를 빨리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빨리 왜냐하면 게임사도 게임사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기도 하고 싶죠 근데 그 여력이 그만큼 안 돼요 e스포츠 자체도 너무 할 게 많기 때문에 뭐 LCK, 오버워치 리그, PGIS 이런 거 생각해보시면 규모가 뭐 연예인들 할 여력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를 획득해서 할 수 있는 이 노하우를 빨리 이끄셔야 합니다 돈을 뭐 얼마를 내든지 아니면 뭐 관계를 쌓아서 다른 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 상생할 수 있는 방식을 찾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제대로만 하면 진짜 초대박일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아무튼 뭐 그냥 저도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이게 설날이고 설날 명절도 되고 또 와요 때 생각도 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재밌으셨으면 저한테 구독, 좋아요 꼭 남겨주시고 또 한번 들어보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